저거 한대 맞으면 죽지 않을까? 사내 와봐 와봐 이건 처리할 수 있어 뜯어버려 그냥 오세요 오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와 뭐야 왜 이렇게 하나씩 와야지 아 아 젠장 지금이다 들어와봐 야 이게 뭐야 근접 레골라스야? 칼을 안들어? 근접에서도 화를 쏘네 됐어 됐어 자 쟤네들은 야 얘네들한테 이게 통할지 보자 어떻게 될까 오와 야 이거 독이 진리네 독이 진리였네 독이 진리였네 이걸 이걸 두 마리 동시에 처리한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됐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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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남았다 한 명 남았다 으아 으아악 아 이거 완벽하게 깨는 사람이 있을까 안 죽고 깨면 다행이야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고 어으씨 그만 찾고 싶어 이제는 비밀이 너무 알고 싶지 않냐 그 유물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다 10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절대 수퍼하지 마십시오 다같이 좀 더 재밌게 방송해봅시다 거의 다 왔으니까 어차피 야 드디어 소피아가 이제 소피아 소지가 활 쏘면은 원거리 지원도 해주고 그치 많이 든든할텐데 은혜도 갚아야지 막말로 그쵸? 아 저걸 저기 안보여가지고 으아악 여긴 템방이다 아하 아니였어 어 아 저건 필요없고 간다 집라인 걸어야돼 가만있어봐 이거는 이거 뭔가 하는거야 일단 돌려놔 아 이거구만 이거를 잡고 굳이 근데 이거 잡을 필요가 뭐야 이걸 이걸 깨는게 아닐까? 그러면 그럴거같은 느낌인데 이거 가만있어 보면은 지금 아 맞네 맞어 어 맞네 맞어 그래 저게 그냥 있을리가 없어 됐어 됐어 자 갑니다 후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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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롤롤 뭔가 막고 있어 치울 방법 없을까 뭔가 막고 있어 뭐가 막고 있니 뭐야 저거까지 가야 돼? 어 뭐야 이번에 너무 잘 돌아가는데? 개이득인데?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줄을 뭐 하란 얘기지 이렇게 딱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돌아가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제 이거를 당기면 끝나는 부분이야 됐어 자 목표를 확인해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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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됐어 이정도면 이제 충분해 간다아아아 아 조금 짧았다 야 포트리스 했을때가 생각나네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감샷이거든 얘들아 감샷 두 번 쳐야 된다 두 번 두 번 쳐야 된다 두 번 한 번도는 안돼 아니아니떨어 떨어지세요 간다 저걸 또 열심히 해놨더니 또 방해하는 놈들이 생겼어 불멸자들이나 사람이나 남자되는 꼴은 못봐 이거 맞으면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 자 돌리고 자 돌리고 점프 어 으악 으악 올라가 야 너 한번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자 에이씨 와봐 해봐 해봐 와봐 이씨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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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되나? 그럴리가 없는데 됐다 와 이제 살짝 빗나갔네 오 야 저거 정확히 못 꽂았네 한번에 안죽는 애네 자체가 화살이 뭐 두개 꽂은가요 그러면? 이건 네 어차피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침착합시다 아니 근데 진짜 넘기 힘들어 진짜야 어 진짜 넘기 힘들어 가만있어봐 이거는 쫄로 가는데 됐어 됐어 투석기 한번 사용해야지 아아 이거 어렵긴 한데 나 너무 재밌다 진짜 어 이건 뭐야 이걸 딱 여기 고정하는거야 어 됐어 그 다음에 일로 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딱 끌어서 밑으로 해서 이걸 아래로 내려오게 해줘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거야 이게 균형 맞은거야 이게? 이건 뭐야 가만있어봐 저거 물을 떠야될텐데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질텐데 지금은 안돼 그러려면 이거 다시 돌려야되겠어 돌려! 아아!